흔들이오 버스 놓쳐서 지금 저기 트럭 타고 가고 있어요 너무 행운이에요 지리산이 저를 반겨주고 있는 증거죠 자 오늘 천안공어로 고고 오케이 화이팅 와 지리산 천안공을 향하여 고 2024년 8월 26일 천안공 출렁다리 지리산 천안공 가는 길을 계곡 지리산 천안공 물이 너무 맑아요 물이 너무 맑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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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